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검찰의 대장동권으로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모레로 다가왔네요. 그 일정이 공개가 된 날,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그 일정을 발표했죠. 그런 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1일 오전 11시에 대장동권으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날, 검찰이 백현동권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죠. 어제 성남시청,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도계공, 토목 시공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된 건데 그래픽 한번 넘겨보죠.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2015년에 백현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여기 뭔가 특혜 같은 게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성남시가 꽤 많은 손해를 입은 것 아니냐. 따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배임 여미가 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가 확 점핑이 되는 겁니다. 저 과정에 뭔가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데 저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 김모 씨라고 등장을 하는데 200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낙선을 했지만 그때 2006년에 김모 씨가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갑자기 저 아파트 백현동 시행사에 영임이 되면서 저렇게 4단계가 주아, 점핑이 됐다. 이 과정이 심상치 않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의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음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저 발언이 허위사실 요포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됐고 다음 달부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저 허위사실 요포와는 다른 특혜 의혹에 휘말려 있는 것이죠. 조정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쌍대성 그러니까 쌍방울 대장동 성남FC에 이어서 백현동까지 전방이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백현동도 공부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대장동 공부하는데 한참 어려웠는데. 그때 원희룡 전 지금 국토부 장관이 한번 일타강사로 나오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이 대장동 백현동을 정리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나온 의혹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4단계를 올렸다. 국토부가 압력을 가했는지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했는지. 선대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한 뒤로 성남시와 전화통화를 115회 이상 했다. 개헌, 우연이다 하기에는 너무나 의혹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정말 국토부에 아무 의혹이 없었는데 협박을 했다고 하시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현동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 오늘 오전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검찰의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둔 바람잡이용 압수수색쇼라고 불가하지만 이마저도 식상합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성남FC에서 쌍방울로 다시 백현동으로 현란한 돌려막기식 압수수색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해도 못 찾을 만큼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겨놓았다고 믿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라면 심각한 망상이 확실하니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는 근데 최봉훈 평론가님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둔 바람잡이용 압수수색쇼라고 얘기했는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줘야 가능한 것인데 압수수색쇼를 벌이고 있다는 건 그러면 검찰과 사법부, 법원까지 다 같이 지금 쇼를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쇼라는 거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실체적 진실이 잘 없다. 뭔가 보여주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백현동 의혹은 원래 검찰에서 수사하던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재수사까지 거치고 그리고 나서 검찰에다가 이 김모 씨라는 사람, 2015년 1월에 시행업체에 영입된 김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수원지검에서 받고 수원지검에서 받아서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하려고 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가 대장동 수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병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서는 백현동 수사를 처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검찰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쇼가 될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 경찰에서 조사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서 상당히 진척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중심으로. 왜 이 백현동 부지,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15년 1월에는 용도 변경이 안 되다가 그 이후에 용도 변경이 급진전돼서 무려 3천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진척이 됐을까 하는 부분의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백현동 설주한 변호사님. 이번에 이거 좀 저도 보면서 4단계가 점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현동의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가 점핑이 됐다는 건데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4단계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는 아닙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마 당시에도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심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건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당시 회의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다 조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원에서도 체제감사원장이 있을 시절에 지금도 계시고 있지만. 그분이 이재명 시장까지 당시 시장이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다. 지시를 했다라는 어떤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감사 결과는 이미 한 번 나왔어요. 물론 감사와 수사는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적법하게 어느 정도 판정이 됐던 행정감사를 통해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압수수색을 나오는 입장이란 것이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요. 그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이 배임 혐의의 피의자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